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발생한 완주의 한 제약업체와 대학생 관련 집단 감염 말고도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닷새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윤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40여 명이 사는 무주군의 한 마을. 이 마을에 사는 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마을 주민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함께 사는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이웃 주민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안에서는 소규모 기계업체의 직원과 가족 등이 확진됐고, 전주와 군산에서 지인 모임을 통한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김제시 공무원이 확진돼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의 행정 업무가 중단됐고, 방역당국은 민원인 등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완주, 모 제약업체 관련 추가 확진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집단 감염 형태가 아닌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가벼운 증상에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전북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사흘 연속 1을 웃돌고 있고, 자가격리자 수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1호